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역시 파월 의장의 얘기입니다 어제도 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 파월 의장이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제도 구원투수로 나서서 상원에 가서 얘기를 했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죠. 오늘은 또 하원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톤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과 관련해서 최근 환자 수 감소와 백신 접종이 올해 말 조금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작 희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 자체가 고르지를 않고 완전한 것과 거리가 아직도 먼 상태로 남아 있고 앞으로의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화정책의 담당자의 입장에서 경기가 상당히 좋고요 앞으로도 견조할 것 같은데요라는 상황 인식이 있다면 말을 안 하더라도 통화정책을 조금 긴축을 할 거 아니야 어쩌면 금리도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는데 좀 단호한 오조로 고르지 않고 아직도 완전한 것과 거리가 먼 상태로 남아 있고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내가 금리정책을 포함한 통화정책을 아직도 충분히 완화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의 많은 분석가들의 낙관론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AP통신이 보도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끌어낸 건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게 그러니까 미국 가게의 상품 소비와 달리 서비스 지출은 여전히 낮은 상태로 남아 있다 그게 뭐냐면 2020년의 특징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제품 소비는 대체로 유지를 하거나 떨어져도 소폭 떨어졌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급감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비의 나라입니다마는 또 미국의 소비는 대체로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제조업이 가장 큰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런 서비스 지출이 여전히 낮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건 노동시장의 개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얘기와 등치 관계에 있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도 어쨌든 최악의 상황보다는 대체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수백만의 미국인이 여전히 실업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의 두 가지 책무 뭡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의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듀얼 맨데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의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는 실업의 개선을 비롯한 고용의 안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물가 목표치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물가 상순위를 평균 2%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이를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실 시장에서 걱정은 물가가 넘어오를 것 같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파월 의장에서 입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2% 끌어올리는 데까지 성공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할 거다 그 얘기는 아직도 연준이 바라보는 미국 경제의 물가라는 측면에서는 기조적으로 물가의 하락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고 디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 얘기의 전제는 기조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체질적으로 경제 상승을 반영하는 물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어제 또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것은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시장 최대 고용 수치보다 천만 명가량이 적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파월 의장이 연이어서 이틀 동안 금융시장에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주가도 그렇고 우리 주가도 그렇습니다만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오늘 금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만 장기 금리의 상승세다 장기 금리의 상승이 있으면 주식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시장이 악재고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금리를 반영하는 어떤 통화 정책의 긴축 이런 것들로 이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질 않고 예를 들면 0.9 1.0 이런 상태로 머물고 있거나 더 내려간다 그럼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을 건가 보다 경기 침체가 다시 더블 딥 같은 게 다시 올라나 보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붙는 거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미국 경기 별로 안 좋겠는데 그래서 리세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시장이 가장 좋은 거는 금리가 완만하게 오르는데 그 완만하게 오른 금리를 용인할 수 없다고 연준의 담당자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 그래서 말로 낮추거나 아니면 말이 안 되면 더 강한 어떤 조치들로 금리를 찍어 눌러주는 왜냐하면 금리는 장기 금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경제의 어떤 선반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 금리가 높다는 거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인데 그 경기가 회복된다는 확신보다도 더 강하게 유동성을 강화하면서 금리를 눌러주는 어떤 중앙은행의 정책이 가치 있을 때 주시장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요구는 아마 말보다도 더 강한 걸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YCC 같은 거죠 일드컵 컨트롤 같은 거를 좀 해주고 자산 매입을 더 많이 해주면 불을 지를 텐데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미국 주식장에 관해서는 미국 주식장 하락세를 파월 의장의 이틀간의 입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미국 시장이 입으로 만족할 렌지 아니면 더 구체적인 걸 요구할 렌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는 박종현 부장과 더 얘기합니다만 금리 상승 자체가 주식장의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더 문제인데 어쨌든 연 이틀 동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시장 친화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틀째 파월 의 발언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돈을 나름 잘 운용을 한 모양이죠 작년에 수익률이 꽤 괜찮았군요 요즘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너무 많이 팔아서 이창훈 전 단장도 한번 모셔보고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두 번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어요 어제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20년에 결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의 순자산이 얼마냐 833조 7천억입니다 2019년보다 97조 천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기금운용수익이 72조 천억으로 집계돼서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은 보험료 수익보다도 1.4배가 많았다 이제 우리들한테 보험료 걷잖아요 그럼 이게 순중인데 그게 51조 2천억이었고 대신 72조 천억 원이 자산운용수익률로 수익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수익보다도 기금운용수익이 한 1.4배가 많았다 그러면 차익이 뭐냐 나머지는 또 보험료 지급이 있었겠죠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연금급여 지급액보다는 한 2.8배 정도를 더 운용수익으로 감당을 했다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은 9.7%가 나왔다는 겁니다 9.7% 어떻게 정프로 만족합니까? 전체 830조 중에 9.7%라는 거예요? 그럼 잘했죠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중에 실제 주식에 들어간 돈은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유가중고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국내 주식의 34.66%가 나왔어요 전체 비중이? 아니 수익률이 수익률이 작년에 만약에 국민연금이 100억을 투자했다 그럼 134억 됐다는 얘기죠 연말에 34% 34% 어떻게 만족해요? 34% 워낙 큰데니까 그 정도면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저 정프로는 34% 낫나? 저요? 네 저는 크게 저는 굉장히 작은 종목들로 크게 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퉁쳐서 저는 34% 같은 거는 못났죠 못났지?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부터 잘했다고 잘했다고 지수를 보니까 어떻게 해? 지수가 2,197포인트로 시작해서 작년 말에 2,873포인트로 마감을 했거든요 몇 프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34%면 지수보다는 조금 더 잘한 거예요 조금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 수익률 초과가 1.21% 그러니까 지수를 비트하고 조금 더 남았다 이런 거고 해외 주식에서는 10.22%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달러로 하면 17% 이상 벌었는데 워낙 강세 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10.22%가 최종 수익률이 나왔고 국내 채권에서는 1.71% 왜냐하면 연금은 위험한 채권을 잘 안 하거든요 국내 채권이라는 게 대부분 국채예요 그러니까 국채 캐리 수익률이 나왔다는 건데 이게 1.71%가 나왔고 해외 채권이 제일 부진하죠 0.19% 또이 또이 졌다는 거죠 또 또이 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달러텀으로 하는 달러 수익률으로 하면 6.5%가 나왔는데 워낙 강세 구간이었으니까 0.19%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수익률은 9.7%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대 수익률을 직전 10년 동안 보면 2019년도에 11.3%가 나왔는데 거기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2019년도에는 해외 채권이라든지 이런 수익률이 좋았을 거예요 달러 강세 구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9.7%인데 이제 펀드매니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으로 해요 하나는 절대 수익이 났냐 국민연금이 맨날 절대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내 주식에서도 마이너스 날 때도 있거든요 지수 하락기에는 그래서 절대 수익이 났냐 그리고 벤치막 수익률 그러니까 아까 국내 주식에서 코스피를 이겼냐 이런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피어그룹에서 몇 위를 했냐 그러니까 좀 있으면 해외 노르웨이 국북펀드니 캐나다 펀드니 미국의 켈퍼스니 이런 거 다 나올 거예요 일본 후생성 펀드니 이런 거 나오면 그중에서 9. 몇 퍼센트 했는데 잘한 줄 알았더니 거기가 10몇 퍼센트 나왔다 그러면 이제 또 비난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나오면 한번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또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프로가 많이 실망하시는 모양이죠 34%도 못 났냐고 안 돼? 저요? 네 아니 물론 제 종목 중에 34% 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종목 중에는 테슬라 그때 6,000%인가 그런 것도 있지 아 그래요? 네 이거 다 합친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진 거 같습니다 졌으면 그냥 졌다 그래요 수익률로 누구를 이기고 지고 이런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로지 저를 판단하는 건 저희여야지 다른 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제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너무 우리가 많이 판다고 여론도 안 좋은데 슬쩍 덜 팔아볼까 그런 논의는 없었어요 그런 논의 잘 안 해요 안건으로 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제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했다가 주가가 빠져버리면 또 저거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 옥죄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히토류 반도체 등등 압박을 좀 슬슬 하고 있네요 이걸 중국 옥죄기로 봐야 될지 아고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내치의 개념으로 봐야 될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뭐란 거냐면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행정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반도체 대용량 연조전지 그런 게 뭐 저런 거잖아요 차량용 밧데리 이런 거잖아요 히토류 의료용품 등 미국 주요 산업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망 서플라이체인의 평가와 전략 수립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요체는 이겁니다 중국을 딱 꼬집어서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목적은 그러고 보는데 야 히토류 쟤네들이 뭐 수출 안 한다는데 혹은 지난번에 마스크도 보니까 중국산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골치 아프던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행정부에서 자기가 총괄하는 행정부에서 평가해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미국의 국익에 위험해 보이면 미국 내로 이전하던가 아니면 동맹국으로 이전시켜라 이런 행정명령에 사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제 본격적으로 사인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도 여기에 대용량 배터리 세계 1, 2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D램을 비롯한 메모리 쪽에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제법 많이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증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옥제기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중국의 반응이 이거는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도 뭘 해보겠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조치가 나오면 아마 우리 기업들도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대응이라는 게 이게 미국의 대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이 이런 내치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어떤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서플라이 체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자라는 행정명령인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를 죽이는 거냐 이렇게 하고 치고 나올 가능성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반응하기는 좀 어색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히토리오에 관해서는 우방국인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는데 이게 사실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암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만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이 된다면 중국은 명분이 없는 거죠 니네도 개발하니까 우리 수출 안 할래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행정명령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네요 뉴스상으로 경제 뉴스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미국 주식의 미치자 미주미의 이항용 교수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용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용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를 Cole 25 1 2 2 2 3 3 4 2 2 2 2 2 5